1월 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자 약 36만 5천 명 중 44%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 1천 명의 기초급여가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부가구는 193만 6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오르는데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분포와 임금,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추가 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8개 장애인 복지단체 등 45개 추천기관을 통해 1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나 각 장애인단체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28개 장애인 복지단체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입니다. 2차 접수는 45개 추천기관별로 1명씩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올해의 장애인상 운영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후보자 추천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차 접수기간 내 각 추천기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차 접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기간 내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상식은 오는 4월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상급 각 천만 원씩이 전달됩니다. 올해의 장애인상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023433-0675로 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그 이듬해인 1997년 올해의 장애 극복상으로 제정됐으며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제1은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부를 기초로 정부 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틴틴파이브 멤버였던 방송인 김동우 씨 등 현재까지 총 120여 명이 수상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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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